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단산박찬근 입니다. 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박찬근 입니다. 382쪽 곤상진하복배인데 이 배를 먼저 가만히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초구효만 양이고 나머지는 전부 음효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양이 점차로 성장해간다는 그런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진이기 때문에 진의 속성이 우레라는 속성도 있으면서 진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곤이니까 땅 밑에서 땅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엄동서라는 이게 동지 딸의 괴잖아요 그때 괴데 모든 사람들은 다 동지 딸 얼어붙은 것 같은데 그때 벌써 양의 기운이 태동을 해서 그때 지렁이가 그때부터 지렁이는 암수 교미가 이루어지고 호랑이도 그때 교미를 믿는대요 그때부터 양기운이 태동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세상의 이치는 끊어짐이 없는 거죠 첫째는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음량이 교체가 되고 생사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이치는 끊어짐이 없는 거죠 복은 석괘의 물불가의 종진이니 이 복괘는 서계전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 불가의 종진이니 모든 물체는 끝내 다 할 수가 없다 다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박이 궁상반하다 아까도 박괘를 그렸잖아요 박은 맨 위에 있는 양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궁상반하요 상, 맨 위에 있는 상효가 다 하려고 하다보면 하효에서 돌이켜서 온다 이거죠 고로 수지이복이라 한다 그래서 복괘로서 박괘 다음에 받았다 라고 순서를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물, 무, 박진질이다 모든 물체는 박진의 이치가 없다 다 벗겨지고 다 없어지는 이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예의 범절이 없다 무엇이 없다 흔히 말할 때 싹수가 없다 없다 해도 싹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고로 박극 즉 복내하고 박이 극도로 극의 경기에 가면 복내, 복이 오는 거고요 음극 즉 양생하나니 음이 극도로 성할 때가 되면 양이 생겨나나니 지금 시대를 흔히 말할 때 여성 상위시대가 아니라 여성 극성시대라고 해요 극도로 성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서 봐도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세상 모든 걸 다 보세요 그 우리 여성 가족부라는 게 있다면서요 여성부 그게 같을 여자라면서요 같을 여자 그 성, 남성, 여성 할 때 성자래요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여성 가족부에 갖고 여자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같을 여자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 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그 반대처럼 지금 비춰지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똑같은 위치가 그려진 거죠 양 밖급어상이 복생어하는 양이 밖급어상 위에서 다 갉아먹고 갉아먹고 껍데기까지 다 갉아먹으려는 그 시점이 되면 복생어하 복생어하 다시 그 양소가 아래에서 회복되는 것은 궁상의 반하야 하니 그게 곧 우리 상효가 다하게 되면 반하 아래로 돌아온다는 위치가 되니 복 소위 차 박야라 복괴가 박괴 다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원래는 순서대로 매기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 그 다음에 곤, 그 다음에 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나 주역체계 순서대로 보다면 박괴 다음에 복괴를 넣었어요 그래서 흔히 세상이 바뀌고 혼란하고 이렇게 될 때를 박복지제라고 그래요 제자는 정제자여서 박괴와 복괴의 그 사이 정말 험하고 험난한 세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윗괴, 이 괴를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량이 생어 오음지하하니 하나의 그 양소가 오음 밑에 있어요 이걸 이제 가정으로 말하면 이제 아들 하나가 생긴 거죠 전부 딸부잣집에서 아들 하나가 밑에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보실 때 그 아들 하자는 대로 다 누나들이 져줘야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 아들이 미약하지만 그 아들이 소중한 씨앗인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극이 양봉해라 그 현상을 이렇게 보면 음이 극에 달하자 바로 양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새해 10월에 새해 10월달을 이게 새해 10월이 뭐죠? 곤월이지요 원래는 곤월이 10월달이고 아까 말한 박괴, 박괴가 9월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복괴가 11월달이에요 음역으로 새해 10월에 그 말은 즉 곤월에 그 말이죠 음성기극이라 음이 성대해가지고 양이라는 씨앗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싹 붙잖아요 그랬다가 동지에 동지달에 11월달이죠 음역 11월 동지달에 일양이 독생어 지중이라 하나의 양효가 땅 속에서 다시 생겨나더라 고로 위복야라 그래서 복이라고 했다 양은 군자지도니 양 소극이 복받은 군자지도 소극이 복장나라 부장나라 군자의 도 즉 군자의 도가 양을 음약으로 말할 때 양은 군자의 도 음은 소인의 도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군자의 반대말은 소인니까 양은 군자의 도니 양 소극이 복받은 양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는데 복받이 복받이 다시 돌이켜 오는 것은 군자의 도가 소극이 부착나라 군자의 도가 다 사라지고 사라지는데 끝까지 다 사라지는가 싶으면 다시 나오게 됐다 이거죠 고로 위복이 반선지의라 여기 반선 이라는 말 반선 여기 반선 이라는 말하고 맹자에 있는 군자 반경 이라는 그 말하고 상맥이 띄는 말이에요 반선은 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급증 반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쁜 쪽으로 가는 것 같아도 이래서는 안되지 안되지 하면서 서서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경주 선생님이 지역 강의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깊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당신보다 더 박해를 받았던 한문세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의 강정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지나면서 학자라고 생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교육이 발전하면서 옛날 사학였던 서당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학교가 되면서 한문하면 전부 다 이거는 고리타문학으로 취급을 해서 다 못쓸 걸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시키면서 한자를 다 없앴잖아요 그랬다가 당신이 이걸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로 제일 감격스러웠던 일이 공주 유리막당에서 대학생들을 뽑아놓고 맹자를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7월 5일날 시작해서 11월 말에 끝났는데 그때 책거리를 했어요 40명 정도가 우리 같이 맹자를 꼈는데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쭉 오셔가지고 향교 관련들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떡을 나누면서 해방 이후에 맹자를 띄고 책시세하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 위에 박괴의 마지막 상유에 보면 그 석과불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석과불식의 석과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보게 돼서 경서를 이렇게 읽어서 경서를 띄는 책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부탁하신 것이 지금 시대에 정말 이걸 울긋게 공부를 하면 정말로 꼭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없애려고 해도 다 알아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괴를 보면 장조가 다른 괴에 비해서 유난히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기쁘지만 그 이치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박괴와 복괴의 그 사이를 꼼꼼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궁즉통이라는 말 있죠 궁하게 되면 통하게 된다 극즉판 극에 가면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거를 좀 잘 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괴의 의미는 뭔가요? 복은 형안이 일단 회복돼서 온다는 자체는 이제 트이는 거잖아요 형통하는 위치가 있으니 출입에 무지라야 드나들고 할 적에 질병이 없어요 이제 질병이라는 것은 거리낌, 막힘, 가로막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서 북내라야 누구리라 그렇지만은 이 미약한 양이오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북내라야 누구리라 누구리라 친구가 찾아와야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좌우의 곤궤에 가면 득붕, 상붕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얻고 서남득붕 이렇게 썼나요? 곤궤 서쪽과 남쪽으로 가면 친구를 얻을 것이다 거기서 거기서 친구라는 붕자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께는 지뢰, 박, 궤 아니죠 밑에는 우레고 위에가 곤 궤이기 때문에 거기서 친구 붕자가 나온 거예요 친구가 와야만 누구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또 여기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양효가 맨 밑에 하나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양효 혼자서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양효가 하나, 둘 점점점 더 와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군자의 도니까 군자의 도 혼자 군자의 도를 지킨다고 하면 이 음효들에 의해서 이 군자도가 지켜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양효가 하나씩 하나씩 더 가세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이 움직인다는 건데 위에 있는 곤 궤는 따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따라준다 뜻을 같이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곤 궤가 거리낌이 아니라 따라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형은 기복두경야라 복형이라는 것은 이미 기자 한자를 잘 넣으신 거죠 이미 회복이 됐다면 형통한 거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다 가다 가다가 아니지라고 딱 돌았으면 그 돌았음 자체가 형통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다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계속 잘못할 때는 계속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다가 아니지라고 딱 서서 돌았을 때 그때 벌써 이미 형통하는 기운이 간둔다 양기 복생화 하면 양의 기운이 맨 밑에서 아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생기기만 한다면 생기면은 일단 성장하는 거니까 그죠 점 형성이 점차로 형통해서 성장해가면서 생육 만루라고 만루를 낳게 하고 길러주고 군자지도 기복하면 군자의 도가 이미 회복이 되었다면 즉 점이 형통하여 점차로 형통해서 태거천하라 천하의 혜택을 주게 되더라 이거죠 고로 복직유 형성질이라 이 희복을 하게 되면 바로 형통하고 성장해지는 성대해지는 이치를 갖고 있게 되더라 이거요 그럼 출입부질 이라는 말을 왜 썼는가 출입은 생장을 출입이라고 하는데 복생어내는 복이 내 내라는 것은 이렇게 내께와 외께로 읽기 하세요 그러면 내께의 맨 밑에 양유가 생긴 거니까 정말 이해가 되시지요 복생어내는 입이요 이건 들어간다는 입자로 썼고 장진어외는 출입 장자는 자라날 장자로 보세요 살아나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출이 아니 선운출은 어순이라 우리 원래는 입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출입 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거는 어순이라 말 언어적인 습관에 의한 순서일 뿐이다 이거죠 양생은 비자외야르되 양기가 생기는 것은 잡자는 붙어졌자예요 밖으로 붙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께 맨 밑에 속부터 자라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지만 내어 내구로 안에서 왔기 때문에 위지 입이라 그래서 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출입이라는 말은 정자의 주자로는 조금 견해로는 이해가 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지 시생의 기기 짐이구로 물체가 처음 생겨날 적에는 기기 짐이구로 그 기운이 지극히 미미해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다 둔간이에요 이 둔깨를 배우셨지요 둔자는 이 그 씨앗이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입장 그런 글자가 둔자예요 간자예요 그 땅을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 밑에 있는 양의 기운이 미미한데 그 미미한 양의 기운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려니까 얼마나 둔간이 많겠습니까 둔간이 양의 시생에 양이 처음 생길 적에 기기 짐이고 그 기운이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다 표절하니 꺾일 최자 꺾을 절자지요 꺾이고 꺾이는 것이 많으니 춘량 지발이 위 음한 소절하니 봄이 됐다 하면 봄의 양의 기운 춘량의 발산이 음한 소절 음이면서 추운 겨울 기운 겨울 기운에 의해서 꺾이는 바가 비니 이것 때문에 우리 봄이 오긴 왔는데 분명 봄이라고는 하면서 봄 기운보다는 추운 겨울 기운이 많지요 양의 기운이 이미 출발을 했어 봄 기운이 됐는데도 겨울 기운에 의해서 자꾸 꺾이는 날이 된다는 거에요 반 초모가 조모하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풀과 나무들이 아침 저녁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침과 저녁 때 되면은 그 풀 나무 같은 기운이 다르지요 자겨내라 볼 수 있을 거다 추림무질은 드나드는 데 질병이 없다는 것은 위 미양 생장의 미미한 양이 생장함에 무해지자야니 해치는 것이 없다는 거니 기무해지코 이미 해침이 없고 기류 점진이 되면 그 류는 무리률자 그 무리들이 점차로 다가와서 찾아오게 되면 장 형성이다 장차 흥통하고 성비하게 될 거다 고로 무구야 허물이 없다 소위 구는 이른바 허물이라는 허물 구자는 제 기즉 위 차특이요 기운을 가지고 말하면 기운의 입장에서 보면 차특 어긋날 차자 어그러질 특자지요 차특함이 되고 이게 뭐예요 봄이 되면 따뜻해야 되는데 그죠 따뜻하지 않잖아요 봄인데도 한겨울처럼 눈도 오고 막 이런 날도 있고 봄인데도 여름 장마비처럼 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어그러지는 거고요 제 군자들 위 억세 하야 후득 진길이니 군자가 도를 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억 억은 억제되고 막히게 되어서 두둑진길이 그 이치를 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허물국자의 뜻이니 양지 당국에 양이 회복되는 그 시점을 당함에 수사유 질지라도 비록 가령 질지 즉 그것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고 불륜 지기복야 참으로 그것들이 그 희복하는 데에 그치게 할 수는 없어요 돌아오게 하는 데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단 위 저의 이며 다만 가로막을 뿐이지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괴치지재 유무질지의안이 그리고 또 괴의 재질상으로도 봐도 유무질지의안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복도리선여라 그것이 곧 복도 도로 희복되는 도 복도리선 그것이 곧 도가 선으로 희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량이 시생 지미안이 하나의 양효가 처음 태어나서 지극히 미미하니 고 미능 순 그놈이 발생 만물이요 지참으로 많은 저 음효들을 아직 이겨낼 수는 없지만 발생 만물이요 만물을 발생시키고 있고 필대 재양질의 영유에 반드시 여러 양효들이 올 때를 기다린 다음에 능성 생물지 고아야 능히 생물 모든 물체를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공을 완성 시켜서 이무차트카야 허물이 없어서 이명 이북래이 무해라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오는 것으로서 허물이 없다라고 했다 이거죠 삼량 자축 인지기 생성 만물은 중량지 공량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양효 새양효가 자축 인지기 자축 인의 기운이 생성 만물은 만물을 생성하는 것은 중량지 공량이 여러 양효들의 공적이 되니 우리 자월 축월 인월로 세수를 삶는다 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자축 인월 자월은 동짓달이 자월이지요 축월은 양효가 두개 생긴 달 석달 그 다음에 인월은 인월은 정월달 이지요 그래서 자월로 세수를 삼은 나라도 있었고 축월로 세수를 삼은 나라도 있었고 이거를 삼통이라고 하죠 천통 집통 인통 이렇게 여기 자축 인이라는 것은 자월부터 밑에 있는 음 양효가 하나 생긴 것이 자월 양효가 두개 생긴 것이 축월 양효가 세개 생긴 것이 인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축인의 기라는 말이 삼양 자축인이라는 기운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군자 지도 기 소위복에 만약 군자의 도가 이미 소진됐다가 회복될 적에 기인은 변 승어 소인이리어 어떻게 갑작스레 소인배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필 대기 북류 점성 즉 반드시 그 친구들이 점차로 성장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는 협력이 승자라 는히 힘을 합해서 소인배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우리 역사를 보면 소인배들이 극성할 때는 군자가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치요 그리고 이제 군자들이 서서히 힘이 강해지면 소인배들이 다 몰려나가는 거죠 그러게 보면 조정 지금도 변함은 없겠지만 조정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거죠 군자와 소인배의 싸움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상화 같은 것들이 여쭤보면 거기일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 기도하여 7일에 내복하니 반복 기도 그 반복 돌아와서 그 도로 회복되어가지고 7일에 내복하니 7일 만에 복괴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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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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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바를 툼이 이루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점을 쳐서 여기에 나왔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려고 계속 하다가 못 가고 못 가고 하다가 7일 뒤에 이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쯤은 가도 별 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 소장지도 반복 질지니 소장지도 소는 사라지고 장은 성장하는 거니까 사라지고 성장하는 도가 반복 질지 반복 질지 질지 여기 질자는 석 바꿔서 한다 할 때 질자지요 질자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 줄로 쓰세요 남자 여자 하나하나 사이에 껴서 하세요 할 때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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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석 바뀐다고 그러지요 그럴 때 질자를 쓰는 거예요 반복 질지라는 것은 양이 물러가면 음이 채워지고 음이 음이 채워지면 양은 물러가는 질지요 그러니 양지소 지 7일이 내복이라 양 의 사라졌던 것들이 7일에 이르러서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다 그런데 여기 7일 할 때 7일 할 때 일자는 7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양요가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이거를 일진으로 따질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월로 따져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구는 양지 시소양이 구는 양지 시소양이 국괴에 가면 양이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가 돼요 그러니 7견이 성복이다 일곱 번 변화되어서 복괴가 되는 거예요 고로운 7일이니 그래서 7일이라고 했는데 위 7경냐 7일이라는 말은 일곱 번 바뀐 라는 말이다 임혜운 8월 유흉은 저우의 지택님 림께가 있었어요 림께에는 8월 유흉 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8개월이 지나고 나면 흉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양 장 지어 음 장 이 역 8월 여라 양이 성장할 때로부터 음이 성장하는 데 이르는 데까지는 8개월을 지나야 된다 라는 말이다 결국에는 6효니까 6효가 한바퀴 도는 데는 7일이 걸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시점에서 다시 성장하는 데까지 가다 보면 2개가 생기는 걸 성장으로 보니까 8개월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양진제 음태 양이 진출하면 음이 물러나는 것이고 군자도 창제 소인도 쇠라 소라 군자의 도가 성장하게 되면 소인배들의 도는 또 사라지게 되는 거다 고로 이오요왕냐라 그래서 가는 바를 툼이 이롭다 라고 했다 복은 이 회복할 복자 돌아올 복자 복은 양 복생어 하야라 양이 아래에서 다시 생겨난다는 말이다 박진제 를 위 순곤 시월지 괴이 양기 이생어 하이니 박진 이 박괴에서 맨 위에 있는 상효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 다 없어지고 나면 순곤 시월지 괴 순수한 음만 돼 있는 음으로 딱 다 채워져 있는 군괴가 되어서 그 달을 시월달이 되는데 그때 이미 양기가 그 밑바닥에서 생겨나고 있으니 적지 6월 연후에 그 한 달을 이렇게 쌓은 뒤에라야 일량지체 시성 하나의 양이 오이 그 분체가 비로소 생겨서 내복이라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11월이 기괴 위복이니 11월달이 복괴가 되니 이기 양기왕이 복방이라 그것은 양이 이미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고로 유형도요 돌아왔다는 자체가 형통하는 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우 내 진 외곤아야 괴를 가만히 보면 내괴는 진괴 외괴는 곤괴가 되어서 유 양동호하이 양이 아래에서 움직여서 이순 상행지 상이다 그 위를 순종해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우위 우위는 곤이 따라간다 보다는 그 곤의 순환 그 위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고로 고로 기점이 우위 기지출입이 기득무지라고 또 자신이 출입하는 것이 이미 잘못됨이 없는 것이 되고 북유지대에 친구들이 찾아오메 역득 무거라 또한 허물이 없게 되는 거다 자 5월 국괴로 5월달이 국괴예요 음력으로 4월달은 여름이 시작하는 달이면서 4월달이 건괴 건괴 달이에요 5월달이 되면 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국괴예요 그러면 계절의 추위를 가지고 볼 수 있나요 5월달이면 언제입니까 1,2,3월이 봄 4,5,6월이 여름인데 5월달은 여름의 한 복판인 거죠 더워 더워 하지만 그때부터 추운 겨울이 싹이 트는 거죠 그렇죠 동지달에 추워 추워 하는 동지달에 벌써 따뜻한 여름기운이 싹이 트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5월 국괴로 5월달 국괴로부터 이름이 시생하여 하나의 음효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차 칠효이 이량이 내복하니 여기 지차 칠효 칠효 일급효를 이르러서 하나의 양효가 희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5월 국괴부터 이량이 생겨서부터 넘어가다 보면 일곱 번째 가면은 복귀가 된다는 거죠 되나요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월달이 복귀니까 맞네요 네 천운지 자연이라 그것이 곧 천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을 7일로 삼은 거로 볼 수 있는 인거지요 고로 기점이 그래서 그 점이 우위 반복기도 와야 또 반복기도 그 도로 돌아와서 지어 7일에 7일 만에 당득 내복이요 그 복 희복 비린대로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고 우위 강덕이 방장이라 강덕 방장은 해석할 수 있죠 강덕은 양의 덕 그지요 양의 덕이 방자는 바야후로 방자고요 바야후로 자라나는지라 고로 기점이 우위 리우 유왕 나라 그 양이 자라난다는 것은 강한 덕이니까 강은 그 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가는 바를 툼이 이루음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기도는 반복기도는 왕이 복리하고 반복기도라는 것은 가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내이 보광지 외라 또 오면 다시 가는 위치가 바로 반복기도다 7일 7일자는 기점 내복기 기하라 7일이라는 것은 그 점심바가 돌아오는 그 기약하는 날짜를 7일로 갚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성독으로 복은 석괘의 물풀가이 종지니니 파기 궁상 판하라 코로 수지 복이란 이란 물모팍 진지리라 구로팍 극적 풍내하고 음극적 양생하나니 양파크거상의 복생어하는 궁상이 반하야니 복소이차박야람 위궤일양이생어움지하니 음극이 양폭야람 새시월의 음성기극이라가 동지에 즉이량이 복생어 지중구름 위폭야람 양은 군자 지도니 양소극이의 복반은 군자 지도이소극이의 부장야람 고로이 반성지리람 복은 형하니 출입에 우질하야 풍내라야 부구리람 복형은 기복즉형야람 양기복생어하면 청평성이에 생육반물하고 군자 지도의 기복이면 즉청이 형통하야람 태거천하람 도로 복즉유 형성질이야람 출입무질은 출입은 위생장인이에 복생어 내는 입야오 복생어 내는 입야오 장지 너 외는 출야님 선운 출은 없으니람 양생은 피자배야 루데에 내어 내고로 위지비람 물지시생에 기기지 미구름 다툰간이요 양지시생에 기기지 미구름 다툰간이요 양지시생에 기기지 미구름 이음 한소절하니 반초모가 초모하면 즉하 겨누람 출입무질은 미양생장에 무해지자야님 기무해지고 이 기류정진이래면 즉상형성이람 고로무구야람 소위군은 제기들 위차특이요 제군자들 위억색하야람 후둑진 기린이 양지당국에 수사유질지라도 고풀릉치기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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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풀릉치미현이 고미능승구름이 달색만누리옴 필택제양지대 연후에 능성생물지궁하야 이모차트카야 이북내 이모구야란 삼량자축인지기 생성만물은 중량지궁량이의 야픈자지도에 기소이복에 기는 변승어소이리요 필태기 풍요청성들 능협력이 승지하라 반복기도 하야 칠일에 내복하니 이우요왕이니라 위소장지도에 반복칠지니 양지소에 치치리리네 북이람 구는 양지시소연이에 칠편이성국이람 고로운 칠일이니에 위칠겹냐람 이 매운팔월유흉은 위양장치여 음장이에 여팔올라람 양진적 음태요군자도 창지소인토소람 고로이요 유황나람 고금양폭생어하야라 박진적 위순곤시월지회의 양기이생기 양기이생어하야라 양기이생어하의님 적진 6월연후에 이량지 최시성이에 내복이람 고로우치요 이로리 깊게 위보기니에 이기양기방이 북반이람 고로유경도요 오네진외군하야 요양둥어하이 이순상행지상이람 고로키처럼이 우위기지출이리에 기등부질하고 궁유지대에 역득부구람 우자 5월 국회로 이듬이 시생하야 지차칠 후에 일량인의 복하니 내 천운지 자연이란 고로 기점이 우위판독 기도하야 지어치리래 당듯 내보기요 우위 강덕이 방장구로 기점이 우위 띠우유 왕야람 반복기도는 왕이 복매하고 내 입부광지의 악칠일자는 지어치리래 당듯 내보기요 지어치리래 당듯 내보기요 지어치리래 당듯 내보기요 지어치리래 당듯 내보기요 지어치는 지어치리래 당듯 내보기요 지어치는